이 원안에서 민주당 안이 뭡니까? 중간에 강화의 IC를 한테 만들자 그래서 L자처럼 휘어지도록 만들자 이거예요 아니,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, 잠깐만요 나도 얘기 좀 하시다 그 진행자 한 편을 들여 그 편이 아니라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해야 될까요? 아니, 아니죠 지금 여기에 이란, 이란 민주당은 다 나와 있어요 아니, 그거 조선일보 말이고 사실관계는 또 저희가 바로잡을 부분이 있으니까요 조선일보 아니라네요? 아니, 그 조선일보에서 처음 나온 이야기예요, 그 부분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? 아니, 그 L자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취재를 해서 내놓았다는 얘기입니까? 아니, 조선일보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조선일보 보도를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토론을 다 하고 해야지 왜 사회제하고 싸워? 아니, 사회자가 이렇게 편파적으로 진행을 하면 이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어떻게 얘기하냐고 앉아 있어요? 제가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말씀하십시오 일단 그 발언에 신중을 좀 기해줘요 진행자가 그런 식으로 충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...